타오른다아아아아아! 우와! 드디어 도착했군! 여기서는 나의 왕자님을 찾을 수 있을까? 일단 여긴 아니군... 아무튼! 난 힐러라고 해! 대원들의 트레이닝을 맡고 있지! 퐁! 탁! 뭐, 뭐 할 거야! 체지방 60%, 고도비만, 대장균, 변비 등등! 생활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지? 오! 시, 신기한 기능을 가졌군! 어우, 입냄새! 오! 오! 한글자막 by 한효정